LG유플러스가 고객센터와 IPTV 등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통합 브랜드 익시를 공개했습니다. 익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돕는 AI 서비스라는 뜻으로 앞으로 출시되는 LG유플러스의 B2C와 B2B 분야 서비스에 표기됩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AI를 넘어 친구처럼 친근한 서비스로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나간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AI가 적용된 스포츠 승부예측 시스템과 고객센터, 소상공인 서비스와 IPTV 콘텐츠 추천 등 자체 개발한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LG유플러스는 자사 캐릭터인 마법사 홀맨을 앞세워 익시를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